자, 리테 냠냠 테스트 할게요. 리테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해요. 주세요. 뺏어보세요. 빨리 먹을 것 같아. 힘이 좋아가지고 리테는 순해요. 먹을 거 좋아하긴 하는데 순댕이거든요. 뺏어보세요. 빼는 시늉이라도 입속에 다 들어갔어, 이미. 공격하지 않죠. 먹고 있는데 입 건드려도 공격하지 않아요. 이미 다 먹었어? 그 큰 목을? 네. 우리 목을 한 큐 다 먹었어요. 근데 건드려도 순합니다.